들으면 들을수록 건강해지는 책춘함 TV. 오늘의 추천도서는 여러분 흥미가 확 끌릴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인류는 머지않아 30대 몸으로 150 이상 살게 된다. 당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르게이 영지음, 이중구 옹김, 더 퀘스트 출판사입니다. 노아의 종말의 저자 데이비드 싱클레어 하버드대 교수는 노아 혁명을 완벽하게 다룬 가이드북. 이렇게 추천을 했고요. 최강의 식사 저자 데이브 아스프리는 이제 나이 들수록 젊어지는 게 가능해졌다. 이 책이 알려줄 것. 이렇게 딱 설명을 해줬습니다. 노아와 장수과학은 눈부신 속도로 발전 중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안에 인간 수명이 파격적으로 연장되고 거의 모든 인류가 장수하는 시대가 온다는 데 동의한다. 여기서 말하는 장수란 단순히 죽지 않고 오래 사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는다. 노아 자체를 예방하고 멈추게 하고 역전시켜 젊음을 유지한 채 오래 사는 상태를 말한다. 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유전공학, 재생의학, 생체공학의 발전은 질병을 완벽하게 예방할 뿐만 아니라 노화된 몸 자체를 재생하는 데까지 이르러 새로운 신체를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이러한 역노화 기술에 힘입어 인류는 곧 젊은 몸으로 오랜 기간 살아가는 인체 2.0 시대를 맞이할 예정이다. 그러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할까? 늙지 않고 병들지 않으며 150세, 200세까지 살 수 있게 된 인생은 무엇을 필요로 할까? 더 나아가 기교와 결합해 계속 신체를 교체하면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진정한 의미의 장수 혹은 영생의 시대를 앞두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장수 비전펀드의 설립자로 노화 및 장수과학의 최전선에서 과학자, 의사, 기업가들을 만나온 저자 세리게이형은 이 책을 통해 최신 노화 연구를 쉽게 소개하고 50명이 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그리고 빠르게 다가올 장수 시대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 지금부터 실천하면 좋을 건강 습관도 10가지로 제시한다. 저자가 보여주는 생생한 노화 혁명의 현정은 우리로 하여금 지금부터 생물학적, 기술적, 윤리적 관점에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준비하도록 이끌어줄 것이다. 여러분 하여간 대단한 도전자들이죠. 인류가 가진 문제 중에 핵심인 중에 하나인 노화, 죽음에 관한 문제 해결책을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자 서문이 이렇습니다. 30대 몸으로 150세까지. 영 노화 시대가 곁에 와 있다. 죽음이라는 뼈아픈 고통을 안겨주는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인류 역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인간은 종교와 예술을 통해 죽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방시키고 영예롭게 해준다고 합리화하지만 정작 현실에서 누군가 죽었을 때 기뻐하는 사람은 없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영원한 젊음을 꿈꾼다.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것은 현생이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이며 살아 숨쉬는 지금이 가장 좋은 법이다. 하지만 대다수는 우리가 이 기쁨을 언제까지 누릴 수 있을지 예측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는 최선의 방법이 그러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류 최대의 난제를 푸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움직이는 원동력이다. 우리는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는 목적의식과 기술의 힘을 믿는다. 하지만 대다수는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를 정신나간 생각이라고 본다. 여러분이 그 대다수 중 한 명이든 반대로 장수 열병에 들떠있든 이 책은 죽음을 물리칠 가능성이 실제로 눈앞에 성큼 다가왔다는 사실을 일깨어줄 것이다. 생명연장을 주제로 한 대부분의 책들은 기술자, 과학자, 의사의 관점을 취한다. 그러나 본서, 영노아는 투자 전문가가 최첨단 수명연장과학을 연구하는 수많은 기업들과 교류한 내용을 일반 대중에서 전하는 최초의 책이다. 저자는 장수 비전 펀드, 즉 수명연장 기술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털 펀드를 통해 수명연장 분야에서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 중인 스타트업 수백 곳의 내부를 들여다본 유일한 사람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 기업들이 직접 전하는 지식을 공유할 것이다. 그 중에는 혁신을 주도한 훌륭한 선구자들, 이 놀라운 신기술의 혜택을 본 환자들의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장마다 저자의 지식과 흥분이 한껏 묻어난다. 그의 이야기는 진정,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해줄 것이다. 무엇보다 이 책은 직업 또는 과학적 배경 지식과 무관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였다.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놀라운 기술 혁신들을 접하게 될 것이다. 공학자들이 인간을 신체적, 생물학적, 지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노화에 관한 시대에 뒤처진 지식들이 최신 정보로 갱신되는 과정도 역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습관을 최적화해 수명을 늘리는 방법에 대한 실용적인 조언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원래 수명을 10에서 20년 더 연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은 살아생전에 인간 수명이 100에서 120세까지 늘어난 세상을 보게 될 것이다. 불과 몇십 년 후면 우리 대다수는 장수 탈출 속도 즉 생명 연장 과학기술이 거듭 발달하면서 1년씩 노화가 늦춰지고 그에 따라 기대 수명도 1년씩 늘어나 결국 수명이 한계를 벗어나는 시점에 이르게 될 테니 향후 20년간 그 과정을 잘 헤쳐나간다면 어떤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누구나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해 죽음을 극복할 것이다. 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는 막대한 노력과 공을 들여야 한다. 그만큼 지대한 과제다. 하지만 기술발전은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 혁신이 혁신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터무니없는 생각으로 치부되기 마련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올바른 마음가짐과 올바른 기술 그리고 풍부한 자본으로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젊게 나이 들기라는 문샷 즉 불가능한 일을 현실로 만드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의 발상이 현실이 되려면 과학자 기술자 기업과 투자자 언론인 의사가 필요하다. 또한 열정적인 몽상과 사상과 실천가가 한데 모인 공동체도 필요하다. 노화라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난국을 타개할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싱글라리티 대학교를 설립해 기하급수적 기술을 응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영감을 불어넣고 힘을 실어줌으로써 인류의 큰 과제들을 해결하고자 한다. 이 책의 저자가 우리의 문샷 파트너로 동참하고 노화역전 엑스프라이즈의 개발 후원자로 참여해 기쁘기 그지없다. 열정과 낙관주의만 보더라도 그는 우리의 임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보기이다. 엑스프라이즈가 기금을 마련해 경연대회가 개최되면 전세계 수백 개 팀들이 생명연장 분야에서 야심찬 목표를 내걸고 서로 경쟁할 것이다. 이 대회는 세계 최고 기업가들의 눈길을 끌어 보다 평등하고 진취적이며 건강하게 장수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과학적 성취에 보탬이 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의 좋은 친구이자 사려깊은 파트너이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장수공공체의 사회 얼굴이기도 하다. 노화역전 엑스프라이즈에 대한 공원, 장수 비정펀드, 롱제비티 앳 워크 프로그램과 더불어 이 책이 이르기까지 저자는 이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겠다는 우리의 임무에 동참하고 있다. 그 미래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더 나은 모습으로 다가오는 중이다. 수백 연장 분야에 이제 막 발을 들인 독자에게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물색 죽인 베테랑 독자에게든 이 책을 소개하게 돼 감개무령하다. 이 책은 최첨단 과학기술과 기술적 성취로 인류가 상상 가능한 모든 방면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그리고 이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것이다. 적지 않은 분량의 이 책을 지금부터 읽어나갈 독자들이 앞으로 이백 년은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기원한다. 두 조자가 이제 추천사를 주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천재로 불리죠. 진짜. 싱글라리티 이론을 또 제창한 이제 레이 커즈와일의 서문입니다. 가끔 이런 책들을 보게 될 때 책춘하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야, 같은 인생을 사는데 다 너무 다르구나. 어떤 사람들은 인류의 노하와 미래 비전들을 실제 현실로 만들어가는 일에 동참하면서 사는 인생도 있고 야, 또 나같이 또 이렇게 평범하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그러면서 또 문득 떠올리는 얘기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죠. 버라인 와이스가 그렇게 파워 오브 러브라는 책에서 얘기하는 구절. 우리 중 정말 위대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대부분 우리는 소소하고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위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는 구절도 떠오르고 뭐 여러 생각들이 떠오르죠. 200세의 삶 젊은 몸으로 건강히 오래 살기 위한 기술은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영생을 누리게 될 그날까지 오래 살 수 있다. 레이 커즈와일, 미래학자 150세까지 살 사람은 이미 우리 중에 있다. 오브리드 그레이 박사, 노하학자 200세 생일을 맞이한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자. 온도와 산소가 최적화된, 완전히 밀폐된 침실에서 눈을 뜬 여러분은 몸이 딱 필요로 하는 만큼 수면을 취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 혈액 속 나노로봇들이 손상 부위를 확인하고 치유하며 전신에 장착된 마이크로칩을 통해 영양소와 비타민, 약물을 운반한다. 체내외 진단기기들이 꼼꼼하게 몸을 검사한 후 전세계 사람들의 데이터와 비교해 그 결과에 따라 식단의 분자구선을 세심하게 조정한다. 손상된 조직과 세포가 모조리 치유된 여러분은 젊은 시절의 건강 상태, 그대로 잠에서 깨어난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하던 여러분은 잠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바라본다. 당당한 미소 짓는 얼굴은 200세 생일을 맞이한 오늘도 역락 없이 25세로 보인다. 그렇게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여러분은 생물학적 나이를 25세로 되돌리기로 선택했고 이제 그 시절의 정력과 건강, 육체미를 만끽한다. 물론 2세기 동안 지구에서 축적한 경험과 지혜는 그대로 간직한 채로 말이다. 이제 아침을 먹으러 아래층으로 내려간다. 생김새, 움직임, 말소리 할 것 없이 인간을 꼭 닮은 가정용 로봇들이 여러분을 맞이한다. 이 로봇들은 유전공학으로 설계한 개개인의 대사 요구량에 딱 맞춰 실험실에서 키우고 제조한 맛있는 음식을 식탁에 멋떠러지게 차려놓는다. 심심풀이로 그날의 뉴스를 읽는 때도 있지만 오늘은 생일 파티 전에 할 일이 많아 간편하게 전 세계의 최신 지식을 몸속 메모리로 곧장 다운로드한다. 한 번 들어온 지식은 연구 저장된다. 간단한 명령 하나면 모든 뉴스와 연예계 소식은 물론 가벼운 로맨스 소설부터 복잡한 수학 공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데이터를 흡수할 수 있다. 이 미래에는 유전병이 존재하지 않는다. 태아일 때부터 유전병을 검사하고 치료하는 동시에 각종 신체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기 때문이다. 전염병이나 정신병도 없다. 슈퍼컴퓨터와 인공지능이 모든 치료법을 이미 오래전에 개발한 터다. 새로운 유행성 질병이나 바이러스의 최초 감염자가 확인되면 즉시 치료법을 내놓는다. 이 치료법은 자동으로 중앙 건강 데이터 저장소에 프로그램화되고 디지털로 연결된 전 인류의 면역 시스템에 다운로드 된다. 즉각적인 지식 전송, 집단 디지털 면역 시스템은 인체가 망에 연결되는 무수히 많은 방식 중 일부에 불과하다. 인공 신체 부위, 체내에 이식된 전극, 특수 마이크로 칩, 혈액 속을 떠다니는 나노로봇이 완벽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인체를 감시하고 각 계통을 보존시키는 동시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외부 환경의 요소들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은 초인적인 힘과 시력, 청력을 누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몸 안에 심장, 폐, 신장, 간, 최장 기능을 대체하는 체내 기계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기계대는 정기적인 점검을 거쳐 50에서 100년 주기로 교체된다. 사실상 원하는 만큼 몇 번이고 새로운 몸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모든 기순발전은 세상의 모든 천재들의 지능을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과 21세기 컴퓨터를 계산기 수준으로 전락시킬 정도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새로운 컴퓨터 덕에 실현 가능하다. 생물학적으로 영생을 얻더라도 사고가 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미래 세계에서는 위험한 활동을 로봇과 기계가 대신하기 때문에 사고가 매우 드물다. 설사 사고가 일어나 죽더라도 망자와 영영 이별한다는 느낌은 없다. 죽은 친구나 친척의 외모, 말소리, 움직임, 채취, 사고 방식까지 그대로 빼다 박은 실리콘 아바타가 있기 때문이다. 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뇌를 디지털화해 클라우드에 백업해놓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 뇌를 두 번째 몸에 다운로드하는 것은 손쉬운 작업이다. 물론 영생은 선택사항이 될 테지만 이 같은 기술들을 다양하게 이용할 기회를 마다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미래 세계의 이 같은 기술들은 오늘날의 자동차나 에어컨, 의학적 치료술과 마찬가지로 필수 기술이 될 것이다. 질병, 쇄약, 죽음은 과거에나 존재하던 개념이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걱정하는 노화, 시간 부족, 사랑하는 이와 사별하는 일은 사라질 것이다. 말 그대로 시간 제약 없이 무엇이든 배울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다. 이런 미래가 터무니없이 느껴지는가? 그렇다면 이 책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다. 장단컨태, 이 미래는 실현 가능할 뿐 아니라 사실상 필연적이다. 이 책에서 그리는 세상은 이미 다가오고 있고,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빨리 도래할 것이다. 생각보다 빨리 찾아온 노화로부터의 자유 우리는 장수혁명이라는 과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에 직면해 있다. 생은 유한하고, 인간의 평균 수명은 80에서 90세라는 통념은 시대에 뒤처졌고, 이제 과학과 기술의 전보가 이 통념을 전복시키려 한다. 이제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100세, 150세, 혹은 200세 이상까지도 살면서 건강과 활력, 총기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면 이어서 읽어보라. 사업가 데이비드 고벨은 노화학자의 아버지인 오브리드 그레이와 함께 2030년까지 90대가 50대로 거듭나게 하자라는 목표를 내걸고 비영리단체인 무드살라 재단을 설립했다. 두 사람은 기대수명을 극복하는 장수탈출 속도, 모델을 제시해 의학과 기술의 진보 속도가 노화 속도보다 빠르다면 인간이 무한히 살 수 있다고 내다보았다. 그 논리는 다음과 같다. 근대사회 이전에 태어난 인간의 기대수명은 전세계 평균 약 30세였다. 그리고 세 가지 이유 덕분에 오늘날에는 70에서 75세까지 늘어났다. 첫째, 영양개선, 농업발전, 시민사화의 성장이 이루어졌다. 둘째, 흔한 질병을 막는 백신과 항생제가 개발됐다. 가장 주요했던 세 번째 이유는 분만 환경의 개선으로 1900년 당시, 1000명당 100명에 가까웠던 영화 사망률이 오늘날 1000명당 약 0.1명까지 떨어졌다. 70에서 75세도 적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미 많은 국가에서 기대수명이 80세를 넘었고 최근 추세로 보면 10년마다 전세계 인구의 기대수명이 1, 2년씩 증가하여 2100년에는 80에서 90세에 이를 전망이다. 참으로 놀라운 발전이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그 이상도 가능하다. 노에 관한 지식도 비약적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인간개논 프로젝트가 열어져 친 연구의 신세계는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뗐을 뿐이다. 암연구, 신약발견, 로봇수술, 장기 및 조직재생, 의료기기 부문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더 강력한 컴퓨터, 인공지능, 가까운 미래에 새롭게 등장할 기술 혁신들은 그 과정을 더더욱 가속화해 사실상 기하급수적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향후 10년간 연구가 이루어지면 인류의 기대수명은 2년이 아니라 4년씩 늘어날지도 모른다. 그 다음 10년 동안에는 8년씩 늘어날 수 있다. 종국에는 과학의 진보로 기대수명이 매년 1년 이상 늘어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7, 80세가 아니라 150세나 200세, 그 이상까지 살게 될 것이다.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발전으로 인해 인간이 필멸이라는 굴레를 벗어던지게 될지도 모른다. 장수 탈출 속도에 도달하고 나면 노화가 아무리 빠르게 진행되거나 신종 질병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보다 한 발 앞서 발전한 과학적 성과를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해 건강과 젊음을 온전히 되찾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개개인의 삶은 출생과 죽음이라는 제약을 벗어날 수 없고 죽음과 필멸이 인간 존재를 한정한다. 하지만 장수 분야의 과학자들 대다수는 급격한 수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장수 탈출 속도 이론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의학과 과학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전환점에 놓여있는 현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역사적 관점에서 본 코로나19 백신이다. 1595년 천연두가 처음 발병한 이후 이를 예방하는 백신이 발명되기까지 200년이 걸렸다. 1895년에 소아마비가 처음 유행한 이후로 과학자들이 성공적인 백신을 개발하기까지는 50년 이상이 걸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병한 지 겨우 12개월 만에 다수의 효과적인 백신이 전 세계에 공급됐다. 오늘날 과학적 발전이 가속화하는 추세가 이 정도라면 앞으로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라질지 짐작조차 할 수 없다. 진일부한 컴퓨터 성능, 인공지능, 정부의 노화 정책이 우리의 상상을 훌쩍 뛰어넘을 만큼 급격하게 발전을 앞당길 것이다.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그렇다면 급격한 수명 연장은 언제 실현될까? 산술적으로 4, 50년 이내에 달성된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면? 솔기다겠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그보다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 미래학자이자 전 구글 엔지니어링 부문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은 테크업계에서 정확한 예측력으로 정평을 얻어 실리콘밸리에서 선지자로 통하는 인물이다. 그에 따르면 단 장수 탈출 속도는 10에서 12년만 있으면 도달할 수 있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리는가? 그렇다면 이 개념이 무척 파격적이고 수명 연장 과학에 대한 주류 언론의 보도가 너무 적기 때문인지 커즈와일을 탓할 일은 아니다. 커즈와일은 세계 체스 챔피언 가리 가스 파로프가 아이비엠이 선보인 딥블루 같은 컴퓨터와의 대결에서 패하게 될 것이라고 10년 전에 일찌감치 예언한 바 있다. 구글 등의 검색 엔진과 무선통신이 등장하기 20년 전에 그 대중화를 예측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자율주행차, 원격수업, 클라우드 컴퓨터, 스마트워치, 증강현실, 나노기기, 외골격 로봇을 비롯해 100가지 이상의 기술 혁신을 예측했고 그 시기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했던 경우가 허다하다. 커즈와일이 예측을 내놓으면 테크업계의 많은 이들은 머지않아 실현될이라고 기대한다. 터무니없는 소리로 치부하는 일은 아무도 없다. 장수 탈출 속도가 과연 실현될 것인지 언제 실현될 것인지는 누구도 짐작할 수 없다. 원대한 야망인 만큼 100년은 더 걸릴지도 모를 일이다. 과학기술이 정점에 달한다 하더라도 인체가 115에서 120년 이상 존속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할지 모른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기대수명이 곧 100세를 훌쩍 넘으리라는 것이다. 커즈와일을 비롯한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이 맞아떨어진다면 과학기술의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져 종국에는 생물학적 역전, 어쩌면 영생까지도 현실이 될 그날이 오고야말 것이다.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기만 하면 그 기술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노화혁명, 노화과학에 관한 내용들이 책에 쭉 펼쳐지고요. 오늘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뭘 하면 좋을까? 내용을 좀 더 볼게요. 노화혁명을 누리기 위해 지금 실천해야 할 10가지 음식이 약이오 약이 곧 음식이다. 히포크라테스 마음 가는 곳에 몸도 따라간다. 엘렌 랭어 심리학자 여러분이 60세 이하이며 건강상태가 비교적 양호하다면 가까운 미래에 건강관리 분야에서 관목한 기술발전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어쩌면 살아상전에 그보다 어마어마한 변화를 몰고 올 기술혁신의 서광을 볼지도 모른다. 오늘날 유전공학은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인공팔, 폐, 신장, 심장이 이미 상용화되었고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만들어낸 인공장기도 곧 선보일 것이다. 미래 인간의 수명을 30에서 60% 연장시킬 혁신적인 약물들은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 있다. 줄기세포치료법과 세포제 프로그래밍은 동물실험을 통해 깜짝 놀랄만한 노화 역전수명 연장 효과를 입증해 보인 만큼 머지않아 인간에게도 적용 가능한 날이 올 것이다. 신체를 꾸준히 살펴 질병의 증상을 탐지하는 차세대 진단기기는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다. 가까운 미래든 장수탈출 속도에 도달한 시점이든 앞으로 여러분은 이 놀라운 신기술의 도움을 받아 도로 젊어지게 될 것이다. 장수탈출속도와 생물학적 영생의 실현 가능성을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앞으로 최소 100세까지 살 수 있다. 오늘날 미국인의 50%는 83세 이상, 25%는 90세 이상 산다. 일본에선 신상아 중 여하의 51%, 남하의 27%가 90세까지 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래에는 장수에 최적화된 생활습관을 지닌 사람들만 수명이 더 늘어날 것이다. 현재 중년인 사람은 수명이 10에서 15년 더 늘어나고 20대인 경우 25년은 거뜬히 늘어날 것이다. 더 오래 살고 싶은 사람에게 건네고 싶은 조언은 장수탈출 속도에 이르게 해줄 생활습관을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것이다. 곧 등장할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수십 년 내에 파도처럼 밀려올 과학기술의 발전을 누릴 확률을 높이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한다. 미식축구로 비유하면 10야드 전진할 때마다 공격기회를 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커즈와일과 그로스만이 영원히 사는 법에서 장수를 추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조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많은 이들이 내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요? 혁신적인 노화혁명기술이 등장하는 날까지 살 수 있으려면 당장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답으로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장수생활습관을 지금부터 소개한다. 자 이제 몇 가지만 이 중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면의 힘을 믿어라.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인 남성은 7시간 이상인 남성보다 고안이 현전히 작습니다. 수면이 부족한 남성은 10년은 더 빨리 늙습니다.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은 여성의 생생능력에도 장애를 유발합니다. 그래도 이게 그나마 가벼운 부작용에 속합니다. 메슈 워커가 2019년 테드토크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의 일부다. 영국 출신 워커는 신경과학자이자 유시버클리 대학교 교수, 인간수면 과학센터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는 수면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전문가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장수하는데 수면이 필수적이라고 설파한다. 수면의 질과 양은 40대를 기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는 고령자가 잠을 덜 자도 된다는 속설은 잘못된 통념이며 숙면을 취하기 어려울 뿐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또한 수면의 질 저하를 인지기능 저하의 주범으로 지목한다. 학습한 것을 저장하고 장기기역으로 형성시키는 과정은 대부분 수면 중 마지막 몇 시간 동안 이루어짐으로 수면 시간이 7시간 이하면 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방해하게 된다.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이점은 인지기능에 국한되지 않는다. 하루에 1시간만 덜 자도 심장 마비 확률이 24%나 증가한다. 1시간 더 자면 21% 감소한다. 이는 미국에서 봄의 표준시보다 시간을 1시간 앞당기고 가을에 다시 원래 돌아 1시간 되돌린 날들 썸머타임의 실제 병원 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1시간 앞당긴 주에는 자동차 사고와 산업재해가 6%나 증가했다. 사실상 거의 모든 만성질환은 수면 부족으로 악화된다. 1만 5천 건 이상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7시간 미만의 수면은 관상동맥질환, 뇌졸중, 천식, 동맥경화증, 만성폐쇄성, 폐질환, 관절뇨 우울증, 고혈당, 당뇨병, 신장질환을 일으키는데 이는 흡연이나 비만과 같은 다른 요인을 제외한 결과다. 수면 부족은 허기와 충동조절을 담당하는 호르몬을 교란시켜 비만 확률을 50에서 89%로 높인다. 또한 수면 부족은 바람과 연관성이 높아 국제암 연구기관은 이름부터 불길한 플로어로화 비닐, 황산, 디에틸 등과 함께 야간 근무를 유력한 바람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일찍 죽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잠을 안자면 된다. 수백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중 적어도 20건 이상의 연구에서 수면 부족은 수면을 단축시킨다는 사실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다. 충분한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자. 도움을 구하라. 슬립 사이클이나 슬립 스코어 등 유용한 수면 추적 앱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다. 오라링, 후프 스트랩, 애플 워치 등 수면 추적, 착용형 기기들은 알맞은 수면 시간, 수면 장소, 수면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한 시간 더 누워 있어라. 최소한 7시간을 푹 자고 싶다면 최소 8시간 누워 있어야 한다. 허프포스트의 창립자인 웰빙 생산성 플랫폼 슬라이브 글로벌의 최고 경영자이자 수면 혁명의 저자인 아리아나 허핑턴은 편안하게 잠들고 깨어나려면 온탕욕이나 명상, 감사 인사와 같은 수면 이행 의식을 행하라고 제안한다. 전자기기를 치워라. 대다수는 잠자리에 누워 넷플릭스나 스마트폰을 본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최소한 시간을 훌쩍 지낸다. 내일 써야 할 시간을 낭비하는 격이다. 전자기기는 다른 방에 치워두고 책을 읽거나 일기를 쓰거나 다음날 성공적인 하루를 보내 자신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자. 수면 환공을 조성하라. 연구에 따르면 보약 같은 깊은 수면을 취하기 위한 이상적인 환경은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침실을 서늘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안마 커튼을 치고 에어컨 온도는 18도씨로 맞춘다. 음주 전에 충분히 생각하라. 술과 커피는 수면을 방해한다. 익히 알고 있겠지만 재차 강조한다. 술을 두 잔 이상 마시면 비강의 염증이 생기고 혈당이 높아지며 밤중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다. 오후에 커피를 마시면 깊은 수면 단계가 늦춰지거나 단축될 수 있다. 수면은 단순한 사치가 아니다. 신체 건강과 장수에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 잠을 줄여서 일해야 할 성과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잠을 푹 자라. 자 하나만 더 볼까요? 매사에 느긋하라. 대다수는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및 불안감 완화, 자아식 강화, 공감 능력 및 사고 능력 향상, 행복감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다. 이제 명상은 학교 고실부터 회의실, 병원 회복실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에서나 그 효용을 인정받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 우울증이 신체적 질병을 일으킨다는 증거는 많이 나와 있다. 영국 보건분야의 유명한 연구로 두 차례에 결쳐 실시된 화이트홀 연구는 영국 공무원 2만 8천명을 10년 이상 추적 조사한 결과 스트레스는 심하면서 권한은 적은 낮은 직급이 높은 직급보다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확률은 두 배도 높고 사망 위험은 300% 더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드레날린이나 코르티솔처럼 투쟁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된다. 이는 심박수 증가, 동공 확대, 통증 반응 및 면역체계 억제, 혈압 증가, 혈당 상승을 유발하므로 사자에게 쫓길 때나 유용하다. 인간은 늘 투쟁 도피 상태에 빠져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다. 만성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혈관 손상, 혈압 상승, 뇌졸중 및 심장마비 위험 증가, 성욕 감퇴, 면역방어 체계 억제 등을 일으킨다. 고혈당, 고혈압, 비만, 기타 대사증후군 증상도 유발한다. 우리 몸은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하지만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으면 이처럼 신체 균형이 무너진 상태가 지속돼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바이러스 감염, 알츠하이머병, 암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만통 스트레스는 클로토 호르몬 분비도 감소시킨다. 클로토는 염증을 줄이고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심장을 보호하며 인슐린 감소성을 개선시키는 중요한 단백질이다. 클로토를 더 많이 투여한 실험군 쥔는 19-31% 더 오래 산 반면 클로토를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쥔는 노화가 촉진된 것으로 나타난 실험 결과도 있다. 현재 노화 전문가들은 클로토 분비를 관장하는 유전자가 장수 유전자라고 믿고 있다. 결국 스트레스가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말이다. 느긋하게 산다는 게 말처럼 쉬우면 그렇게 살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끝이겠지만 오늘날 일, 가족, 금정적 압박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우리는 몸을 다쳐도 지난 일을 후회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기대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쉽게 동요하지 않는 극소수에 속하지 않는 이상 만성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관리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 명상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명상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 호흡수, 심박수를 낮추고 투쟁 도피 반응을 억제시켜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촉진을 막아준다. 명상을 하면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정신적, 신체적 반응에 대한 통제력이 생긴다. 그 결과 체내 클로토량이 유지되고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분비도 줄어들어 인체가 손상되지 않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명상은 유전자 말단 보호 입자인 텔로미어에도 영향을 미친다. 2010년에서 2018년에 발표된 다수의 연구에 따르면 짧게는 3개월가량 규칙적인 명상을 했을 때 텔로미어의 길이가 확연히 늘어나고 세포 노화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명상은 혈당 및 인슐린 조절에 도움이 되고 심장 건강을 개선시키며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섬유근육통, 과민성 대장증후군 같은 정신생리학적 질환의 발병률도 감소시킨다. 고혈압 환자가 규칙적인 명상을 하면 명상을 하지 않은 환자보다 사망 위험률이 최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도 다수 나와 있다.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아니 그저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싶다면 명상을 강력 추천한다. 규칙적인 명상은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나는 매일 12분에서 15분가량 명상을 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매일 산보를 할 때도 명상을 한다. 명상에 입문하고 싶지만 방법을 모르겠다면 CAM, 헤드스페이스, 신경과학자 샘헤리스가 진행하는 웨이킹업 등의 명상 앱으로 시작해보라. 결과가 궁금하다면 캐나다 스타트업, 인터렉슨의 휴대용 뇌파 측정기, 뮤즈를 사용해도 좋다. 이 놀라운 기기에는 뇌파 활동을 모니터링해 비바람, 새소리 등 잔잔한 배경음으로 심리 상태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기능도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보면서 오케이, 휴대용 뇌파 측정기 뮤즈에는 관심이 가네요. 이러면서 이제 명상할 때 정말 이걸 내 눈으로 확인하면서 할 수 있음 훨씬 더 효과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지속할 수 있는 어떤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보네요. 책춘함 나비스쿨은 손안에 책 한 권이 일으키는 나비 효과를 믿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날아오르는 책춘함 나비스쿨 설립을 위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댓글과 슈퍼땡스로 함께 해주시고요. 주변에 정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함께 선물로 공유해 주세요. 그럼 그 세 분이 다음 세 분에게, 다음 세 분에게 그렇게 선물로 공유해 나갈 때 더 많은 애벌레들이 더 많은 나비로 날아올라 이 세상의 아름다운 꽃들로 만발하는 책춘함 나비스쿨의 비전을 함께 현실화해 주시는 첫 걸음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춘함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갯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춘함 TV를 끝까지 함께 들으셨으니까요.